태백시의 인구가 4만 명대마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태백시의 전체 인구는 4만 29명으로 지난달 4만 85명보다 56명 줄어들어 4만 명 붕괴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태백시는 1980년대 인구가 12만 명에 달했지만 석탄합리화 조치와 대체산업 육성 실패로 인구 유출이 잇따르며 2012년엔 5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. 태백시의 인구가 12만 명이